자 이렇게 뇌가 뇌를 향해서 에너지를 주고 이 뇌가 뇌의 머릿속이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다라 감사 카드를 이렇게 놔봤어요. 푸드아트와 카드를 이용한 심리치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삶의 치유가 시작된다. 원의 원주에서 원으로 계속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를 치료하니까 삶의 치유가 시작돼서 지금 이 시간이 힐링의 시간입니다. 자 여기에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세포의 재생이 일어납니다. 이 뇌의 세포의 재생이 일어나서 오늘부터 저는 이 뇌가 다시 태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뇌도 나이가 있다면 이제 한 10년 젊은 나이로 10년 젊은 뇌로 세포의 재생이 일어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삶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푸드아트와 감사 카드의 만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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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